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 있는 출구 없는 열쇠뽑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열쇠가 3, 4 하고 9번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90은 이제 뭐 쿠션이랑 이거 뭐 머리 클리닉 하는 거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바로 이 상품입니다 3번 이건데요 이거 그 막 나 혼자 산다 있잖아요 그쵸 티베도 찍었잖아요 어 여기 이제 약간 그 뭐냐 욕조처럼 접이식 욕조? 네 접이식 이동형 욕조인 것 같아요 네 4번은 이 마스크 마스크 짱 많아 진짜 많다 20움에 총 100장이네요 100장? 좋아요 좋아요 상품이 다 괜찮아가지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은 앞에 있으니까 그래 이거 먼저 하자 어 3번부터 갈게요 어 네 영상 보시기 전에 끊어가지고요 운수러주세요 아하 아이고 애매한가? 다시 해볼게요 애매했던 것 같기도 하고 방향이 아 방향이 조금 던져 스토치 뭐야 스토치가 안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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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완전 해기득으로 뽑을 텐데 아니 이렇게 운이 좋단 말이야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 웬일이래 지금 몇 번 말해볼까? 3번 3,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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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욕조를 득퇴하면서 어 완전 해기득 해기득을 써갑니다 저게 3,000원보다는 무조건 비쌀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 설마요 당연하죠 어 가져간다 자 여기까지는 가지고 왔고요 일단 근데 확실히 이렇게 좀 큰 애들이 저기 딱 여기에 딱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치 요런 애들이 좀 뽑기가 조금 힘들긴 하죠 응 좀 넓은 구멍이 있잖아요 어 지금 너무 잘 뽑았기 때문에 도저 얼마나 합치면 합니다 이러면 자 근데 투터치가 안되던데 어 투터치가 안돼 여기 좀 운에 맡겨야 돼 투터치가 좀 안되네 투터치가 안되는 게 좀 아쉽긴 하네 근데 직기를 세게 흔드는 거야 그치 그치 아 제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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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여기 맞고 튕겨갔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갖다 놓을까? 이거 갖다 놓을까? 어 뒤로 뒤로 던질 수 있거든요 투터치가 안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여기 계십니다 귀여운 팬더네 네 어떻게 된거 넣냐 어쩔 수 없다 생각하자 그러면 이거 약간 어 최선 출구에서 제발 제발 한번에 그냥 가자 만원에 열쇠 두개 오 오 이게 더 나을 수도 얘도 가자 아 아 이거야 됐어 좀 운에 맡겨야 되네요 확실히 이런 9번이나 조그만 우리가 뽑은 열쇠들은 오 앞으로 과자만 가면 쉽게 뽑을 수 있긴 하겠다 얘 보다는 그러니까 작은 애들이 오히려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운 좋으면 작은 애들이 더 잘 나오죠 그치 큰 애들은 요리조리를 해서 안으로 집어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쇠 들어가 아 대각선으로 가버렸어요 아니면 대각선 요리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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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봐 어 한번 해볼게 안 되는데 안 돼 아 어 와 묘기 아 뒤로 다시 와버렸네 그냥 잡아 그래야겠어요 어차피 놓치는 거 아니네 아 이거 이거 맨 처음 거의 맨 처음 상황인데 상탠데 이러면 아 고무줄 걸어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큰애가 조금 더 어렵긴 하네요 난이도가 마스크가 비싼가봐 출구에서 붙였지 완전 붙여서 잡아줘 가자 가자 이거 약간 인식 못했어 가져봐 아이고 아이고 아 이렇게 떼으면 이거 다 없어 무조건 놓으니까 여기서 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까지 오냐 그르게 그것도 참 대단하다 아이고 아이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밀어온 것 같아 저런 것도 같이 꺼내 놓고 되나? 이거 설마? 다하네 책도 없네 어 아 터치가 안된다는게 조금은 그렇다 그러게 어? 그냥 다 놓네 열조리 해봐 그냥 열조리 해야겠다 그냥 잡으면 안되겠는데 응 자 이런식으로 그냥 가져봐야겠네요 네 아아 제발 아 옆에 걸렸다 약간 던지면서 약간 흐르륵 딱 스르륵 놓치면 좋겠는데 요리조개는 잘 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어깨가 스포치가 안되니까 스포치가 안되니까 뭐 아니 여기서 그냥 놔버리면 저 자리잖아 그치 원래 이게 딱 잡아서 던져야 되는건데 어 어 아니 세웠다 놨다 세웠다 놨다 진짜 그렇게 해야될거 아니야 야 이야 오와 놔 놔 놔 어 아 이거 어렵네 어 뭐 뭐 다른거 해볼까 그렇게 해야되나 저 조그만거 그냥 이동시킬게 어 차라리 이걸로 나 응 조그만거 그냥 뽑자 이거 다 얻다 큰거는 요리조리 안되서 9번 네 어차피 얘는 앞에 가져가도 요리조리 안되서 저기 던질 수 없어요 응 또다시 똑같이 또 일러올거에요 그냥 좀 더 가능성이 있는걸 하죠 그럼 아까 우리가 딱 원하는게 앞에 자리 썼네 그러니까 아 저희가 원하는게 9번 이런 애 있었으면 뽑기 어려웠을텐데 아니 나는 큰 박스가 더 뽑기 어려울거 같아 오늘은 아 이 세팅은 큰 박스 완전 너다 그러게 응 아니 출구도 딱 저기 안 맞으면 펑 챙겨가지고 응 맞아요 맞아요 이거 뭣인데 아니 5번까지만 하고 다른거 1번 정도 아니면 네 네 이거는 그냥 가져가면 다시 돌아오진 않으니까요 어 어 고거 지켰다 와 와 와 와 와 나이스 대박 완전 잘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 이거 일단 이야 와 마지막에 도구주를 거는 명장면까지 이거 그거 어 건강 쿠션 아 이거 건강 쿠션 좋아요 어 크다 커 이거 좀 크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원하던거 3,000원짜리 열쇠 3,000원에 이동형 욕조 아 나도 오랜만에 한번 열어볼래 그래요 이야 이야 이 열쇠 여는 짜릿한 맛이 있잖아 짜란 오 진짜 크다 자 끝까지 해서 아 이거 뭐야 이거 끊겨졌어 자 2개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일단 다른 영상 저희가 좀 더 이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바로 옆에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물병인가요? 네 물병이랑 열쇠가 있는데요 열쇠 상품이 여기 꽂고 있어요 이거 배치가 또 있네요 그리고 15,16 요거 15,16 인가봐요 일단 뭐 간단하게 이을 영상으로 한번 요정도면 설마 간단하게 이으려다가 또 OPT 2개?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보는 겁니다 네 혹시나 한번 기대해봅니다 그치 그치 아 근데 이 열쇠 세팅은 이거 무조건 끼워야 돼 무조건 끼워야 돼 무조건 끼워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이 열쇠 세팅에 좀 이제 좋은 점은 혹시라도 열쇠가 이렇게 뒤집어서 꼬인다 그러면 또 꼬일 수 있죠 그치 아니면 탑이 진짜 환상적으로 딱 높이가 딱 맞게 되거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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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 탑이 여기 어디 갔어 옆 탑 어디 갔노 일단 한번 더 들고 와볼게요 아 이거 옆에 왜 지금 집게가 상당히 많이 넓네 어 이러더라 이거 딱 집게 꼬이는 순간 끝이지 저거 바로 뽑아버린다 옆 탑으로 아 팝사키가 시켰네 또 주렁주렁이어가지고 어 맞아 주렁주렁 세팅은 어려워요 아니 열쇠 16번 한번 타봐 어 한번 해볼게 저거 열쇠 16번 뭐야 이런식으로 열쇠가 나가는 순간 바로 그냥 OPT 2개 갑니다용 이거 조금만 더 앞으로 가져가고 16번 한번 옮겨볼게요 끼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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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묻다오면 한 번 끼지 않을까?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칠까지 꼈어 이거 오 뭐야 이거 그냥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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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알았어 오 오 팝으로 갔다 그냥 해 여기 상태에서 여기 상태에서 16번 들고 와볼게요 엄청 얇다 어차피 하나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팝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맛을 보자 다른데 맛을 보자 어 맛 보자 한번 얼마나 매운맛인지 여기있다 이렇게 아 오 오 오 오 안돼 2번에 넣어야 돼 이거 여기서 오늘 쓸 수 없어 아 이거 꼈는데 살짝 아쉽게 이런식으로 꼈잖아 보다 어 그러니까 어 아니면 이런 동그란거에 걸려가지고 키트가 되게 잘 누워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치 16번 좋은건가요 상품? 16번 이거 매직 핸드 세트? 매직 그야말로 마술이라는거 사실상 2번이 제일 좋은 상품이긴 하죠 그렇긴 하죠 저희한테는 그게 제일 필요한 필요한다기보다는 마음에 드는거 이게 끼워지지 않으면 닦기가 힘들긴 하겠네 그래 그래 이 상태에서 봐 15번이 좀 쉽네 쟤를 타버렸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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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이 꿀망 있는거 보니까 저는 확실히 이제 상품 보니까 되게 시원해요 어 맞네요 15번을 꺼내고 하지만 15번도 만만치 않네 만만치 않다 조금 무게가 있다 어? 이 쪽에 하나 한 발 껴? 아 이것만 들어갔으면 아 그러니까요 아이 다 써버렸대 일단 생각보다 좀 어렵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뭐 만원 더 해볼까요? 5천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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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아 네 만원 주머니에서도 있었네 응 오래 숨겨놨지 전 없는거처럼 하더니 나중에 내 영혼 떠나려고 하하하 하지만 그래도 요거 열쇠 잘 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요거 열쇠 잘 원호 쉽게 뽑고 이것도 마지막에 너무 운 좋게 나와요 하나만 뽑을 뻔했는데 그래도 열쇠 두 개를 아주 잘 뽑아갑니다 자 그럼 서현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안녕히 와주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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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